자, 이렇게 큰 녀석은 손으로 잡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포퉁망으로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천신망고 끝에 왕사막이 암컷 채집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야, 정말 멋있다 이야,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크기도 엄청 커 보이고 또 크기도 10컷에 한 2배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4,5시간 만에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감격입니다 이야, 기도하는 벌레, 왕사막이 저 앞다리 한번 보십시오 정말 카리스마 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? 자, 여기서 또 탄력을 맡아서 계속 전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우와, 갈색형이다 자, 이번에도 왕사막이 암컷인데 정말 보기 힘든 갈색형 왕사막입니다 이야... 색깔이 맛있게 생긴 초콜릿 색깔입니다 폰 넵을 따서 한번 건드려 볼까요? 야, 야 야, 야 야,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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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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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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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, 야 어휴, 공격했어 이야, 무서운데? 오우 잡혔다 오우 힘이 나보다 센데 와 진짜 강하다 오우 글받 위에 최고 호식자답게 앞다리에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녀석도 손으로 잡으면 잘못하면 또 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호축망으로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벌로 걸어 들어옵니다 왕사마귀 갈색형은 녹색형 한 10마리 정도 있다고 치면 갈색형이 한두 마리 정도 발견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사마귀 외에도 다른 종류의 사마귀들이 있는지 마지막 박차를 가해서 더 수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정말 왕사마귀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우와 이쁘다 부전박이네 이쁘다 그렇다 또 왕사막이 스코시로군요 다른 종류는 아직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야 깨끗하다 초록빛깔이 정말 싱그러워 보이는 왕사막이 앙컷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왕사막이의 모습이 한편의 생태드라마 같습니다 이야 앙컷들이 여기다 몰려 있었네 자 여기 있는 왕사막이는 날개를 보아니깐 성충으로 우아한지는 꽤 시간이 지난 것 같고 날개가 많이 낡은 것을 보니까 성충으로의 삶은 얼마 남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 슬프군요 자 지금 보시는 배짱이는 검은다리 실배짱입니다 일반 배짱이 다리가 초록색인데 반해서 검은다리 실배짱이는 이름 그대로 다리가 검은색이라 검은다리 실배짱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바로 밑에 보니까 배짱이를 노리고 있는 무서운 녀석이 또 하나 보이는군요 풀숲에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한 마리의 호랑이 같습니다 어이 저거 뭐야 널척배다 이야 여기서 만나네 널척배를 와 рус어 아 아 아 창피하게 창피한 한글자막 by 한효정